밤사이 찬 공기가 빌려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찬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2.9도, 대관률 영하 16.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은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올라서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